오늘 지금 학동 자동차 유원지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차는 지금 이 차 가지고 있는 능력 150%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경주에서 저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재계에서 수입하는 물품이나 수출할 물품을 선적하는거야 힘을 힘을 분산해서 괜찮은거에요 여기가 여기가 우리 잘 곳이야 가보자 이리 가, 출동! 출동! 알았어 그건 네 말이 맞았어 출동! 일반 집이 다 카페가 돼버린거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아 맞다 출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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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수수res 출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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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동! 출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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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odstock 출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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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가 조선 배 만드는 게 굉장히 뛰어나거든요. 남해안 바울이오. 이제 300m 앞에 급급의 구간입니다. 바람이 분다. 바람이 분다. 사랑이 온다. 사랑이 온다. 아하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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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불이 엄청 똥글똥글하지? 아빠 만져봐. 봐봐. 느낌 좋아. 오 이쁘다. 이거 크지? 어떻게 해. 아빠 나 너무 많이 됐어? 엄마 급째로 말아줄게. 엄마 파줄게. 가만있어. 우와 맛있겠다. 저기에서 잠을 자다니. 왜? 차라리 형은 이걸 외래. 형이 추천해줄게. 좋은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 지구들. 아니 그쪽으로 들어오지 마. 어느쪽으로 들어와야 돼? 아 밑으로? 알았어. 안녕 지구들. 나 아빠라고 해. 뭐하고 있어? 응? 춥지 않아? 너희들? 안 추워. 먹어. 고맙습니다. 춥지 않아? 안 추워. 어우 그거 따뜻하네. 물 잘 수 있겠어? 어. 다이어 먹어. 고마워. 고마워. 야 이것도 진짜. 바나나. 어. 고마워. 어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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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그게 재밌었어. 토트루가 재밌었어. 오. 뭐. іч. 고마워. 고마워. 한번 뭐. 고마워. rou. 고마워.